우선은 웃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시나리오에 있는 걸 보고 제 나름의 계산을 했었으나 감독님이 웃는 것까지 생각해 놓으신 그림이 있으셨나봐요 어떨 때는 이빨 보이고 웃지 마라고 하실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그런 거 있잖아 왜 그 정도만 웃어 그게 뭔데요 감독님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말해 그래서 감독님한테 많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대사 빼고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